안입는 셔츠로 조끼 만들기 오늘 도전해보자 소매를 잘라 청양고추 손가락 내장 빗방불닭 빗방불닭 도면은 팽이로 때내고 솜이를 떼어낼고 칼라도 칼라도 솔라볶이요 이리 덴차을 텐스 이리 덴차을 텐스 로컷 바닥에 넣고 볶아. 터미를 넣고 볶아. 고기와 마늘을 넣고 볶아. 볶은 정리. 남집사 고춧가루 쌀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주고 양파 멸치 참기름 물 올리브유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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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가 되어있지? 목도리 목도리 넷